2024년에 이끌어갈 여자배우 임재현씨 무대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부문에서 모두 수상을 하셨습니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끝에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끝에도 감사합니다. 정면 살짝 다시 한번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부문 양쪽에서 다 2관왕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상적인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자리,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현씨께서 생각하시는 임재현씨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이요?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배우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하트 포즈.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앙증맞고 귀여운 하트 포즈.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보라트 한번. 보라트 한번. 네, 보라트. 빼놓을 수 없죠. 정면이 아쉬워하십니다. 정면을 보고 보라트. 오른쪽도 보라트. 보라트. 감사합니다.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